정기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시간 2분 추가 들어왔어요. 추가 시간 2분.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코너킥을 내줍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마지막이다, 진정하게. 그렇죠. 여기서 지금 단으로 와야 돼요. 반드시 잡고 해야 됩니다. 뒤에 돌아가서 잡아야 되고요. 코너킥, 킥킥. 반대쪽으로. 홀라인 아웃됐습니다. 위험했어요. 너무 위험했죠. 뒤에 돌아가서 잡아야 돼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너무 길어. 2명 빼고는 전원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반대. 이제 시간 더 이상.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반칙입니다. 반칙입니다. 24원의 에브라임의 반칙. 급할 필요 없죠, 급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좋아요. 추가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야, 길게가. 허민호. 뒤에 돌아가니까. 임남 개디 킥퍼까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버티지 마. 넘어집니다. 반칙. 우리 선수 같이 내려와줘야 돼요. 고, 고. 야, 얘네 추가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 돼. 2분이 넘었죠? 3분. 대박. 막공이에요. 1분 막아는데. 너무 안 보이는데. 1분이야, 내려와. 태훈. 다 와. 알, 우아이나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의 마지막 공격. 이주연 선수 내려와줘야 되고요. 이것만 막으면 됩니다. 태훈아, 태훈아. 올라갑니다. 킥스택 갑니다. 아니요, 아니요. 태훈아, 태훈아. 올라갑니다. 킥스택 갑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킥스택. 오케이, 오케이. 킥스택. 아, 그러나 좀 급했습니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어쩌나베뉴스와 R2와이나의 전기훈련 마지막 경기는 어쩌나베뉴스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오케이.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쩌나베뉴스와 R2와이나의 전기훈련 마지막 경기. 어쩌나베뉴스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